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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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있네 물끄럼비를 지켜보니 전화해보여 내 몸이 좋은 시대 괜찮아보여 이랬다 저랬다 온전의 마음을 쥐흔드네 전화를 내가 되고 싶어서 그대에게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린 선거라고 나 혼자서 변변을 해보지만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난 좋지 사랑하지 못하는 걸 이제 그만봐도 된다 그만봐야 한다고 이젠 그만보라고 아네 그대 바라보기에도 고소하고 못 찾아라 이 시간 작은 작은 세상에서 나와 아 그만 봐야 한 잔 그만 봐도 된다고 그만 보려고 하네 그만 보려고 하네 그대 마음 보려고 하네